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1만원! 광배에만 힘을 좀 줄라고 그렇지! 광배에만 광배에만 힘을 좀 줄라고 오케이! 이거는 IFBB 아니죠 빼야되지? 빼야되는데 빼야되는데 오케이 2번 2번 팔꿈치 조금 더 대가슴 위로 오케이 복부 힘주고 숨 참고 복부 힘 3번 2번 종아리는 들고만 있어요 허벅지 위로 주고 안쪽 바깥쪽 손 반대쪽으로 밀어주고 가슴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약간 들고 오케이 오케이 살짝 틀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두번째 동뚱이나 백대기도 힘 당둥이나 백대기도 힘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숨겨야 돼 오케이 어 팔꿈치 안심 들고 좋아 팔꿈치 약간 위로 호흡 숨 베꼬 상체 들고 호흡 숨 잠가주고 조금만 털어봐요 상체 들어야 돼 왼쪽이 좋아 왼쪽이? 응 왼쪽 오케이 숨 후 호흡 천천히 뱉다 천천히 잠가주고 뱉고 잠가 호흡 오케이 숨을 잠가주고 잠가왕